지금 세면대 하수고 물이 안내려간다 그래서 그 하수관 보니깐 많이 낙대고 막혀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하고 한번 봐야죠 아래가 또 막혔는지 관만 막혔는지 일단 먼저 세면대 하수왕도 교체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토탈 하우스케어 조금 남은거구요 이런거는 뭐 저희도 얼마 안하니깐 저희들 바로 가러와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빼버려야 돼 요 안에서 막힌거 같애 세면대 그 안에서 머리카락이라든지 여기까지 사라져라 세기 자 하수관은 갈았는데 아무래도 그 위쪽에 거기가 많이 막힌거 같애요 그래서 그것까지 아예 통채로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아예 통채로 갈고 있습니다 자 물이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자 물이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자 물이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자 남은 도토록 올라갑니다